아 이번에 해볼 것은 슬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템 바꿔주고요 아 코인이 다 날라갔네 그냥 갈게요 자 스택 좀 채우고 어우 스킬만 쓴다 하루 종일 걸리냐 어이구 좋습니다 좋습니다 플립 더 코인 스택이요 좋습니다 LPG 마무리해주고요 아 잘 안보이죠 아 얘가 옆으로 나와야될텐데 얘가 빼줘야되는데 어 옆으로 나옵니다 어 왜 밀려놨어 마무리 좋습니다 엑스 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다 바로 써주고요 아 아 아 또 안보이잖아 이러면 어이구 위험해 아 아니 픽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점프를 하고 싶은데 점프가 안올린다 아 아 한번 뒤졌다 아 아 아 에 고이 고이 어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예 껴주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하나 좋았습니다 이것으로 수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멀수 저 노멀수 감사합니다